이름 자체가 우리 민족이니까 민족이라 했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런 거 작성돼서 잘못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영어라든지 물론 통역이 다 있고 있지만 그런 게 번거롭고 있다고 하니까 미리 아예 잘해가야 되겠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여기 왔다 이런 거 해갖고 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지금도 그렇고 영어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없이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태울이 자꾸만 갈수록 아 이 영어를 좀 했으면 좀 더 삶도 좋아지고 조금 낫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택시도 좀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그냥 택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차 가지고 영어 뭐 조금씩 나가서 하고 그냥 그래요 우리 나이 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들었을지 몰라도 새로운 거를 개척해가지고 뭐 좀 더 산나면 산다 이런 생각은 거의 다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생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 애착이지 또 애들이 좀 다리 잡아가고 그러면 그걸로 또 보람을 느끼고 그래요 또 애들이 좀 다리 잡아야죠 또 애들이 좀 다리 잡고 싶어서 이제는 또 다른 거에 좀 다리 잡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거에 좀 다리 잡고 싶어서 아멘